충동적인 것, 직관적인 것 몰라 해보시면 압니다 충동적인 건 약해져요 직관적인 건 몰라하면 더 강해집니다 진짜 진심으로 평정심을 가지면 더 강해져요 직관은 점칠 때 주역점이건 타로점이건 마음 비우고 치잖아요 이 마음이 들을 때 쳐야 돼요 점을 칠 때 하늘한테 뜻을 물을 때 그 마음이잖아요 우리가 양심부석하는 마음도 점치는 마음이에요 하늘한테 뜻을 묻는 거거든요 제가 옳은지 그런지 판단해 주세요 할 때 어떤 결론이 나도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점을 쳐야 됩니다 답을 정해놓고 치고 있으면 사심이 낀 거잖아요 그러니까 충동도 이렇게 깨어있지 못한 상태에서는 자기가 지금 결론 내려놓은 것들이 너무 강력하게 자기를 지배하고 있죠 그게 직관처럼 보일 수도 있죠 몰라 하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상태로 들어가 보세요 몰라를 한번 해보시라는 그 상태에서도 자명하신지 참나랑 접속했을 때 불순물들은 날아가 버립니다 안 그러면 불순물들은 날아가 버려요 진짜 자명한 것만 남고 진짜 자명한 것들은 더 확신을 줘요 이게 차이입니다 이게 차이입니다 이게 차이입니다 이렇게 차이입니다